힘关 ب! 일단은 메르시애 우리 모여라없지 아! 음악이 갑자기 안들려 가끔 이러더라고 이거 오버워치 버그인가본가 먹어 나이스 누구야 나이스 야아 딜러들 잘하는데 자 칭찬 한번 해주고 흫 흫 안 떨어도 돼 어어 아 흫 흫 흫 흫 흫 흫 흫 흫 흫 뒤졌어 흫 흫 흫 흫 아 아 아 볼 거다 했어 오케 아 나 힐 없나? 아 힐러 다 잘랐는데 오케이 ㄷㄷ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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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뭐 우리 팬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여자분 목소리 안 들리는데 어? 갑자기 말을 안 하시네 야 나 나 농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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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1 플러스 1 나이스 들어가질 못하겠네 들어가면 해킹에 수면총 맞아서 햄스가 들어가면서 타는건데 봤어 봤어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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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 내 힐 없는데 지금 아 여자님 있어 여자 여자님 옆에 있잖아 아 상대 일로 상대 일로 아 한번 죽어볼게요 저는 다시 뭉쳐서 님들 아 힐 없다 이제 힐 없다 힐 힐 아 아 자 하늘을 떠 있는 메르시죠 아 잡았는데 아 잡았는데 아 잡았네 다 잡았네 아 한조가 너무 아파 아 너무 아파 아 부활 부활살대 메르시아 살았다 아 그럼 뺨 어 여자 죽음 여자 어 C1이 많이 놀랬죠 아 나 여기 나 여기 오케이 아 오케이 아닌데 바로 붙을게요 저 뭘로 해야 되지 어 어 나 힐리오 C1님 고마워요 너무 여자에요 여자 여자님 고마워요 어 메르시 잘라야 돼 메르시 끝이 끝났어 이제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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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자 굿 여자 굿 아 저 메르시 궁 썼다 여자분 목소리 안 들었는데 아 오기 전까지 들렸어요 여자 맞죠 남자였나 당한거 아니야 어차피 이겼어요 내가 제일 잘했지 26킬 야 근데 모여러도 잘했네요 거 bloody Virgo 보여드릴게요 흥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